나 너무 늦게 팠다 아들 아라 아라 님 그쪽에 두명 되었던 것 같아요 아랫니 죽나요 기대해 봅니다 4 4 돌아갑니다 기대해 봅니다 흥미의 땅 안 않고 뛰어야지 강아지 아 틀립니다 예 예 예 cg 니가 첫 배우마 왜 왜 압기 있다른 너무 좋 으 혼 혼이 담긴 4 왜 이렇게 뭐라 카노가 거기다 마라 씨브로 카노 야 비다 세베로 니 2 조졌나 많이 조지 않았지 이제 이 금방에 은근히 차 이젠 잘 되니까 5댓만에 까신 6 과연 차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것 하나 야스 다 부셔 버리겠어 아 이걸 또 타이어 바지다 아 대충 털고 빨리 와야 데리고 가게 아 그 때는 언제나 차 없던 야 날이 데릴러 왔어요 아 마음 따뜻하고만 한 구다 순하다 분은 아 이제 버스 비용으로 예 mc 6 빌일까요 왜 앤 포함되어 앤 빠지고 찾아서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박음 되는 거야 남의 câmera 가가 오빠 달려 이 세상 애교가 아니었다 요기보가요 4회 2개 먹었다 감사합니다 너 준다고는 안했다 뭐지? 나 3뚝에 3간대 우린 따람을 잡으면 되겠네요 평생 쓴 운 운을 봤습니다 아닌데 저 진짜 내 평생 운은 올삼 인데 올삼의 길리에 에탑까지 먹어본 적은 그래서 1등에 보금 4개 먹고 다니고 1등 했죠 혼자 보금 4개 틀었어요 잘랐어요 아 물론 에탑은 한발도 쏘지 못하고 1등 했답니다 그러니까 넌 이 세상에 에임 아니야 에탑 안 맞길래 그냥 AR에 8배율 달고 적여갔다 아니 파츠는 존나 먹고 왜 총이 안 나오냐? AR이 안 나오네 한숨 쉬는 거 보니까 안 나와나 보다 자한 제가 이제 사건을 먹었습니다 근데 가방이 없어 나는 여기 가방 겁나 많은 이래 가방도 많고 이뚝도 많음 가방 하나 좀 나올 때가 됐지 그래 야 왜 이렇게 템은 잘 나오는데 왜 총은 안 나오냐? 같은데 나오지 않죠 아 지금 아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회복 퀸이 사건만 지금 퍼서 4개씩 나 026이야 026 무장사 하세요? 012 025 026 026에다가 파츠 올 파츠 다 있어 근데 총이 안 나와 뭐든 나오면 좋을 텐데 나 1,6 최자로 보고 왔는데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다 총알이 30발 밖에 없네 못하니요 차를 찾아라 나 180발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너는 오라를 받을 것이다 뭐가 된다고요? 오라이 오라이 오라 뭐나 그러지 오라오라오라오라 조절어 뭔가 뭐다다다 너는 무판이야? 저 근데 조조 안 봐서 뭔지 몰라요 조조석이를 모르잖니 한심한 종생이라고만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덕후라서 아는 겁니다 하앙 어딱어딱 누가 데리고 가야 되나? 거기 한조아저씨 뭐 먹은거 있어요? M16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야될 것 같지 않아요? 그걸 이제서야 늦게 다니 아니 왜 왜 왜 드링크만 졸라 나오는 거야 아우 나 가는데마다 다 난 사건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타요 아 개빡쳐 와 총 많다 하나 뺏어요 아 4배 또 먹었어 아 나 4배 3개야 네 타셨어요 AK있다 AK 써야되나 누나 바꾸자 저 5탄 248 바꾸자고? 너 뭔데 아 16 M16? M16은 나도 있는데 서 AK 안쓰잖아 M16 내놔 또 총 없나요? 있어 M16 안에 어디요? 아니 아니 M16 내놓으라고 내 퀵트까지 가져가면 어떡해요 이거 가져가 어디 싸는 걸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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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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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2랩 쪽이 있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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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뒤 뒤 뒤 뒤 뒤 어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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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 어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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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 비켜 어 어 어라이 벽이랑 3토바이네 맞았다 오빠 달려 목소리는 아저씬데요 목소리는 아저씬데요 오빠 달려 빨리 오빠 운전 잘해요 못하면 알지 아하 왜 멈춰요 움찔한거 움찔한거 나보고 운전하래요 오빠 등 꼭 잡으세요 여캐네 흐뭇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언니 달려 미친데 저건 여캐가 운전하는데 아 원래 남캐였는데 저도 여캐였어요 한때는 저도 한때는 여캐였어요 아니 처음에 무슨 캐릭터 뭐지 얼마 3천원인가 캐릭터 모아가지고 하면은 바꾼다고 돼있잖아요 응 아무 생각없이 눌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캐가 되었다고 캐릭터가 하나 더 생기는거구나 어 사람 앞에 있다 누웠다 잘 봐요 아 못했다 뒤에 안봐요 멈출거면 멈추고 빨리 나무 뒤에 한대 집에도 있어요 집에도 있어요 적들 잡았다 적들 잡았다 적들 잡았다 적들 잡은 적들 적들 잡았어요 두 대 둘 두 대 누나 그 땀은 새끼 으앙 나두와 쪼옹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이새끼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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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대로 나이스 바로 옆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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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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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살려줘 직사 직사 나는 나는 좋은 와드였다 빨리 살려줘 아 아파요 배통 치통 배통 배통 치통 형기 통 아 아 칠칸 아실 텀지 뭐야 총은 a 캔드 칠탄력도 있을까 싶어요 아 낫을까 내꺼야 봤다 지금 사피을 한 하나 더 있는데 드리고 두고 드릴까요 어 어 칠탑 나도 이렇게 들었는데 사라졌어 칠탄이 다 사라졌어 근데 구독이 시작 혹시 그 그 시체 조끼 좀 있어 아 조개 없으러 있다 저 나무 쪽에 파밍 하셨어요? 나무는 파밍 안 했어 나무 지금 파밍 했어요 아 비켜 아 나 꼈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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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구상 하나도 없는데 아 아 구상 있음? 구상 하나도 없음 구상 있냐고 구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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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요 하나 하나 둘게요 다 아 다 아 아 우에도 칠탄이 없어 질 따든지 아 너도 없잖아 이 찐 까요 가시빨 밖에 안되는 데 이제 여기도 하야됨 아 진풍장 팔아 나머지에 칠탄 있나 요 아 아 학위 그걸 그거 가져갑니다 또 막았다 아니에요 아 죽여 버릴까요 자 사실 탔네 까야 철판 자체한 의려고 하면 뒤에서 쇼쏟습니다 저도 안 가자 아뉤 안 믿고다 가면 되요 뭐니 배행이 없어 bm 가 좋지 아 칼시 발이면 매매 없는 진짜 흥분합니다 해보긴 아시죠 리볼버 버티고 일곱발 빼야 겠다 빨핑 어디가냐 멍청이 빨핑 갑시다 지도보다가 키득키득 너라고 부를게 이이이이 뭐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이이이이 남자라고 부를게 내 남자였어요? 줄게 뭐라고 전화도 할게 아 털고 싶다 안 돼 안 돼 빵빙하면 안 돼 어디로 갈까? 빨핑 빨핑 뻥입니다 빨핑 안 가요 깔깔깔깔깔깔깔깔 여 버려요 그냥 여기? 해안가? 아니 나중에 안 되겠다 해안가는 좀 거시기 하고요 거시기요 집을 얻지 말고 그냥 포진해야 될 각인데 마땅한 게 없는데요 차 버려야될 각인데 차 버려야될 각인데 4배에다 2개 임 필요하냐고 바다에 보급 떨어져 있네 저 4팔 없어 4팔뜨기 뭐 먹었어요? 드링크요 나 드링크 많음 2룩임 저 4룩 누나 7탄은? 나 7탄 없어 한 명당 4발씩 제한 배식에서 20명 졌습니다 니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아 날 치워줘 콜 일로와봐 아파 일로와봐 아파요 아하 아하 이따이 배율이 밥에 필요한 사람 있냐고요 아 나 진짜 아까부터 있냐니까 여기 등과 교환 모릅니까? 뭐 줄까요? 뭐 있어요? 이상하나? 뒤머리 건 줄까요? 됐어요 스칼한테인 개머리판에 필요없어 둘 둘 셋 저기 버기 우리가 버린거에요? 멀리 있는거? 아니 아니요? 저거 젠 젠젠 젠젠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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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등등 젠젠 나 왜 이렇게 이렇게 떨리지 선불에서 내두원 팀 하나 있을 거 같은데 너나나나나나 쟤 뒤에서 올 거 같아요 아마 아니 괜찮아 여기 거기 있으니까 무서워 보이는거지 왜 위치를 거기로 잡아요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특정 전연의 모습으로 가겠습니다. 때 지난나요 뿅 뿅 뿅 뿅 뿅 청소리 75도 뿅 뿅 뿅 어 뭐야 아 아파요 아프라고 밟는 겁니다 내가 키 안 크면 아 이미 다 크구나 난 희망이 없어요 긍정한 바입니다 당신은 희망이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과학에 힘 얻어 충분히 으흐흐흠 자 기장 이제 오겠다 소리 차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입니다 아닌데 바른가라는 소리 들리는데 죄송해요 제가 거기 시동을 안 꺼내요 아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흐흐흐흫 조인다아 자기장 그들이 온다 시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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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시공시라 시공시라 다음 자기장이 어디로 잡힐까 내 느낌엔 여기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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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한 배상 사운드 165 배상임수 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진짜 저기 나오면 총 10타 쪽인가 본데 여기 사람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고야? SW 청소기 여기 어 거기 집이네 음 집 아니면 이런데 있는 것 같아 집인 것 같아 자기장 그들이 온다 자기장 그들이 온다 으에 시공 싫어 싫어 좋아 싫어 히오스 좋아 아 배팅 성공했어 맞네 내가 여기라고 했잖아 아 배타임수 아 난 여기라 했는데 다 맞은거 아니야 그러면? 아니 나는 딱 이 집이랬음 딱 이 집이랬음 중앙이잖아 내가 제일 맞는거지 차 타고 갑시다 차요? 차 좀 애매한데 버리죠 그냥 애매해요 여사 끼리까랑 빵상 흐흫 뭐 뭔지 모르고 나왔던데 와 이런 빵상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란 차소리 우리 위 차소리 이리로 온다 아 체크 멈췄다 안 멈췄다 안 멈췄다 대기심으로 간다 체크 엠드까랑 탑크래티 아 기억한다 사람이 있다 내 앞에 있다 돌 뒤에 있다 어 봤다 봤다 돌 위에 세명 봤다 조질까? 조져야된다 어 오케이 하나 기절이다 알았다 하나 더 기절이다 어허 120 나무 뒤 길이다 끝나버려다 어 칠탄나오겠다 비꿀 많이 나올 것이야 여유롭게 한 명당 여덟발 쏠 수 있다 우리 쏜다 누군가 우릴 쏘고 있다 칠탄빡 까구 까구 내꺼다 손대면 쥐기빈다 응 칠탄나줄까 7탄 주세요 아 까구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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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꺼다 손대면 쥐기빈다 응 7탄 안줄까 7탄 주세요 240방향 구상 여기 하나씩 버릴게요 드실 분들 하나씩 드세요 거지라서 한탄장 밖에 못드립니다 240방향 세명끼고 있어요 7탄 너무 부족해서 아 이 정도면 충분해 구상 챙겨요 구상 여기 하나씩 드세요 없으신 분들 네 없으면 제가 4개 챙기고 여기 차 있으니까 여기 SW방향 해우소 쪽에 3명 보급 쪽으로 떼어요 일단 확인했어요 우리 내려가야 돼요 아차 차 끌고 갈까 뒤에 있는 차야 어 저거 저거 바리게이트 써도 괜찮긴 한데 일단 내려갈게요 SW 해우소에 분위기가 쌍은게 에세이 바위에 있는 듯한 느낌 해우소에 있어요 그건 피임이 느껴진다 어 여기 여기 여기를 먹어둬야 돼 그래서 어 나오세요 짜키 장 짜키 장이 와요 짜키 장 아파요 와 저 집이에요 샹 아 어 아 엄청 외치다 으흠 여행해 차 있었어야겠네 저 집까지 돌입해야 되는데 내가 연막탄 하나밖에 없는데 아 저 연막탄 두 개 있어요 두 개 나도 어 이 개 있다 이 개 있다? 짱크 짱크게 있다 저 집을 피해서 가자 왜 다 이 개 여노 함? 어 이 나무들 잘 가려서 가면 안 볼 것 같긴 한데 응 안 보여 근데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야스나 방 있다 우대 아래 뚝배기 한 대 뚝배기 한 대 맞고 쫄았다 기절이다 또 있다 저 오빠 위쪽에 뭔가 같은데 어디서 봤냐 SW 바위 maybe 아 저 뒤 210인가 다른데도 다 쏜다 S에도 있다 하나 기절 S 딱히 내 앞에 120 돌 뒤 여기 파남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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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위로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위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고 뛴다 킬 나이스 파남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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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확인했다 피워야된다 아이씨 아까 그 따개빙 놉니다 똑같이 뚝백이 서로 한 대씩 받았는데 도핑해라 저 사람 못살린다 버려라 배신한다 달려요 근데 따개비 달려요 따개비가 어디야 근데 파남빙 파남빙 하나 있었어요 아까 하긴 차 타고 온다 버기 타고 와요 멈췄다 멈췄다 진정구역 아니네 오 샛 오 샛 낚고 죽는다 버기 낚고 죽을 것 같다 프랑샷 또 올게요 뒤에 버기 나 엔췄다 여기 낚고 죽는다 나 다른 새도 쏜다 뒤에 있어요 근데 자기장 아니라서 코끼리 카마 안있어 코콜 코코 저야 온다 아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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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 던의 죽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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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계 밖 사막 연막 나다 우리 앞이라서 괜찮아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랑 지금 240쪽에 있어요 잠시만 코코야 아 코코 때문에 게임을 못하겠어 저거 집은 나와야 되니까 집 닦고 가죠 자리 없어요 아우 익스트림한 탈출이었어 계속 도핑하심 도핑하셈 나 부상 이제 없네 자기장 어음 밑에 정리됐나보다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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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집안에 안들어 짜기장 한대 따겜의 라인 볼게요 제발 기절 기절 아 따겜이 없는 것 같다 컷컷컷 나이스 연막은 잘못 간 것 같아요 한 팀 남은 것 같은데 따겜이 하나 따겜이 일단 보여요 저 따겜의 모임 훈련은 앞에 따겜의 모임 기절 아래인데 뭐지 아래야 간다 간다 하나 더 기절 컷 아래 하나 더 조심하세요 하나야 하나 아닌가 아 두명이구나 두명 아 생존둘 근데 얘도 기절이여서 이 아래 조심하세요 아 실제구나 일단은 안전구역으로 가볼까 네 여기 나무 많아서 저기 하나 남은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있을거야 근데 있는데 위치 모르고 한놈 한놈 또 어디있는지 모르니까 어 폐법감 나무가 수상합니다 군대장님 어그로 끌겠습니다 그냥 삐리 그렇습니다 난 쟤네 둘이 삼은 것 같은데 둘이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어 끝난데 그럼 하나 쟤 어차피 올라올 길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쟤 둘 다 어 죽었어 봐봐 쟤네들 둘 다 저기 있다니까 나이스 나이스 치킨 두마리 치킨 두마리 오늘 나 네마리 먹었네 오늘 나 네마리 먹었네